안녕하십니까. 서울첸반산불의 음악감독이고 지휘자인 김윤차입니다. 저희 서울첸반산불의 전기연주회, 66회 전기연주회가 오는 2월 13일 날 예술의전당 아이비케 홀첸불에서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 대, 그리고 베트벤의 피아노 협조곡 3번, 그리고 생상의 피아노 협조곡 2번, 마지막 곡은 베트벤의 3중 협조곡, 와올린, 첼로, 피아노,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어울려서 해분의 향년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앵콜곡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